비밀이야? 맨날 옆에 있었잖아, 아까 전에. 오면서 봤잖아. 나만 본 거예요, 또? 네. 이름이 뭐죠? 있잖아, 맨날 보는 거. 이거, 이거. 그거를 보고 못 해. 뭐 시켜 먹지 뭐, 그냥. 네. 무슨 허가야? 낫다, 이거. 시켜서 먹지, 대충. 진짜 친하니까 저렇게 막 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. 아, 그럼. 그렇지. 아, 나 뜨거운 물 열어버려. 아직은 안 나와. 아니, 어떻게 뜨거운 물이 발에 안 나오냐고. 물만 10분째씩 고치고 있어. 오늘 안에 고치는 거지, 어떻게 되는 거야, 저거? 셰프아, 민주가 진해야 난 시워하고 마. 고쳐주겠다. 오케이. 이렇게 돼요. 너가 있어서 든든하다, 참. 중국에 있는 게. 왜 갑자기. 마음에... 잘 생각해 봐, 이게 진짜 진심인지. 마음에 더 없는 소리를 왜 하시냐고요. 추워, 나 히터 좀 틀고 올게. 네. 아, 대형 히터가 있구나. 너무 좋아. 너무 좋아, 진짜. 저런 거 히터 틀면 또 간주하거든. 그치. 맞아, 맞아, 맞아. 우리나라만 하는 데가 없다니까요. 추울 때는. 따뜻하게. 바닥만 따뜻하게 해도. 치킨, 피차. 치킨, 치킨. 중국이 또 좋은 게 뭐냐면 저는 배달 시스템이 우리나라만큼 잘 되어 있어. 아, 그래요? 앱 같은 게 잘 깔려 있어요. 동가스도 있네. 동가스 괜찮다. 동가스 덮밥? 아, 근데 뭐 또 내일 또 시합이 있는데 동가스에 치킨에. 치킨도 있고 춘천. 춘천 닭갈비? 춘천 닭갈비? 춘천 닭갈비? 이렇게 철판. 철판. 닭갈비 같은 거 있어요. 닭갈비 같은 게 아니라 닭갈비 아니에요. 아, 네. 우리 지금 한 번 가봐. 두 가지를 한 번 해봐. 한 가지만 해봐. 잘생각된다. 어떻게 두 가지를 해요. 아, 진짜. 이 친구 이거 면담 좀 해야겠네. 나는 좋다고 생각해. 저렇게 자기 소신껏 얘기하는 친구들. 그럼 얘기해야지. 그럼. 언니. 그래서 배달을 시킨 거예요? 어떻게 된다, 도대체. 아이고, 배달 안 시키고 또 걸렸네. 메뉴는 아직 못 고르셨고요? 네. 그래서. 상하이 만두 시켜요, 상하이 만두. 아, 네네. 그 돈가스 시켜요, 그냥. 상하이 만두에 돈가스. 돈가스? 돈가스 덮밥? 아, 돈가스 덮밥 오케이. 그럼, 만두는 몇 개 시킬까요? 언니. 네. 네. 나는 신경이야. 네. 알아서 시키라고. 네. 네. 네.